히히히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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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을 수 있다! 만수야, 피처링 해준다는 사람 이 사람 유명해? 잘 나가? 어? 괜찮겠냐? 그런 사람이랑 해도 야, 가사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? 이게 힙합이야? 야 이러면 안 돼 너는 좀 형이 요즘 하는 거 있는데 이런 거 좀 해봐 그런 건 돈이 안 돼 넌 날 돈으로 받겠지만 난 널 조수로 봤어 넌 나랑 섞일 바이 난 그냥 이 장르를 관둬 난 못해 착한 척 진작에 인성 봤어 왜 내가 너네를 바라 그럴 바이 날 망가뜨려 용주 3위 9킵 돈 앞에서는 우린 다 병신 근데 부끄러울 줄 모르면 그게 뱀새끼고 퍼스에 내 자본 주인 인정했지 게으름은 빈곤 스물 아홉 부턴 없어졌지 대단 여기야 빈곤 난 뱀새 쫓던 황새지 리비가 깨준 한계치 난 니네 보고 빠겠지 음악의 목숨 R.I.P 아이도 욕하면서 작업실에 있지도 않아 그들보다 한 번 더 흘려본 적 없는 땀 그러다 만나면 팬을 달청 술자리 했던 말들을 감춰 니네는 아냐 이 자성 태세전 환경 댓글 뒤땀 러 레슨 받는 중딩드라 니네 쌤은 홍대 술창 걔넨 두 마디만 해도 사실 니네보다 순차 똥꼬 빨기엔 난 너무 똑똑해 널 인정하기엔 난 너무 혹독해 늑대 새끼 어떡해 똥개 밑으로 들어가 석기기엔 내 영혼이 고독해 니네끼리 똥싸고 니네끼리 폼싸고 니네끼리 쪽팔고 니네끼리 속삭여 늑대 새끼 어떡해 똥개 밑으로 들어가 석기기엔 내 영혼이 고독해 명분대로 살아 진짜 배기장범유 구키명만 좌표 찍어 놔래 D.O.939 존경하는 동생들 덕에 입봉 챙기지 속을 개워줄 수 친구 노루지 윤태이지 가끔 자신을 놓고 싶다면 용기를 좀 길고 날 집 밖에 나와 랩하게 도와줬던 피조 덕분에 람을 뱉지 TJ 형의 온 더 빛 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난 못했지 요 니네네가 얼마를 벌건 얼마나 유명하건 뒤끝이 구리면 김미성이 간만 안 둬 니네네가 얼마를 주든 얼마나 맞춰주든 니비처링 할 바엔 그냥 쿠팡 가서 8만원 내 위치에 남 탓한 적 없지 내 감량의 피에 위대했던 기회에 쓰던 커피 기억해 그때 시화 형이 내게 말했던거 초밥들이랑 놀지마 샷아웃 투하이든 난 그거 하나 지킨다 니똥꼬 빨기엔 난 너무 똑똑해 널 인정하기엔 난 너무 혹독해 늦대 새끼 어떡해 똥개 밑으로 들어가 석기기엔 내 영혼이 고독해 니네끼리 똥싸고 니네끼리 품싸고 니네끼리 쪽팔고 니네끼리 속싸게 늦대 새끼 어떡해 똥개 밑으로 들어가 석기기엔 내 영혼이 고독해 난 다시 니들의 커리어 내가 듣기엔 그냥 니들이 덜해갔어 머리만 커지고 커졌어 쭈구쭈구 해봐도 시상은 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들이 못하는 걸 보고 욕하게 봐봐 그러다 피처링 해주면 샷아웃 365 만유절 나 역시 꼬였지만 매듭이 다르지 너에겐 왜곡이 나에겐 반성 너에겐 바닥이 나에겐 탄성 너에겐 위킹한 나에겐 기회지 매순간 살아나 현재가 미래지 너희는 평생 이정 못해 땀 흘린 거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 너희는 덕이지 높이가 아니라 노 눈물이니 네끼리 typically Only the 상 utilizar 대장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